내가 이걸 딱 닫으면 어떻게 될까? 안 보이네 이거? 이걸 다시 열어야 돼 어때요? 잘 보이죠? 당신이 아이디어만 낸다면 이렇게 당신 앞날도 아무거나 잘 보이게 될 거예요 내가 다 알지 요즘 영화 찍고 싶은 거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망설일 거예요? 그래 고민해 망설여 망설이 있는데 그 해인이 있다며 나도 속이 시켜줘 배고프죠?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뭐 당신 아이디어 당신 아이디어잖아 응 형이 출연하고 싶어서 그래 시나리오, 콘티, 촬영, 편집, CG까지 그거 다 네 거 네 모든 아이디어 몽땅 넣어서 출범해 한번 29초 안에 만들어 보자고요 짜장면 안 시킬 거야? 탕수육 안 시킬 거야? 우리도 상금 한번 다 봐야 되지 않겠어요? 으아악 으아악 이게요 당신을 위한 최고의 영화자라는 거 그거 그거 하셔야 돼요 쇼필름 영화제의 쇼필름 영화제의 극판왕 제 6회 신한 29초 영화제 신박하고 유쾌한 코로나19 극복기 금융으로 가까워지는 행복한 서울이 8월 17일 자정까지 총상금 3천만 원 제 6회 신한 29초 영화제 양현적으로 말할게 출품해라